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꿀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여기 중국말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마이생그! 아무튼 백두산 천지를 오르는 코스는 일반적으로 서파와 북파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이도백하와 가까운 북파코스입니다. 오늘 막 다행히도 날씨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네요. 아, 컨디션만 놓고 또 다시 하세요? 380.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올라갈 때 구당 190씩 주고 이것이 바로 민족의 영상 백두산을 볼 수 있는 지켓입니다. 형님들 애국가 나올 때만 테레비로 봤죠? 저희는 실제로 봅니다.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아, 옆버스들을 타야 되는구만 진짜 그 비숙이라서 사람이 없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컨디션만 아, 여권은 필수입니다. 취침 저희는 계단에서 아, 야올라인 아, 역시 왜?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어? 지금? 어? 지금? 자치키가 You want now? 아... 스케일인데? 어... 우린 몇이 같이 사는 거야? 여섯 명 아 진짜? 여섯 명도 다? 우리 것도 어떻게 샀다는데? 오... AT 아... AT OK 프레젠트? 아... 킥? 아... 아... OK... 100에... 60? 60? 60? 아... 뭐해? New wars 아... 마오쳐뚱? 아 따로따로 와 아 따로 와 우리가 따로 타야 되는 거 아이가? 우리 때문에 집 가서 나와야죠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파른 것 같습니다 가파라서 이제 집차를 타고 한 40분 올라간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와 이 바람 와 와 이 바람 와 자 이제 이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천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차가 정상까지 데려다 준다는 게 참 편하면서도 뭔가 허무하죠 서파코스는 트레킹을 꽤 해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데 겨울에는 거기도 눈이 많이 쌓여서 스노우모빌을 타야 된답니다 제 친구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아, 첫 번째로? 왜 마트야? 안 갔다, 사람은 여기서 안 움직이네 뭘 타면 찍었나? 천지니? 텐션? 텐션? 네, 텐션 가볼까? 가볼까? 가보자 천지 어디 있니? 여기 텐션 맞니? 여기 텐션 맞니? 여기 텐션 맞아? 우와 우와 똑바로 봐라, 여기 텐션 맞아? 텐션 맞아 텐션 맞아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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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국방부 정도 안되나? 국방부 진짜 포스닥 정도 줘야겠네 대통령분 대통령 ещё 실장 bizarre 하핳 ㅋ 하나 Sharing 그 밖에 안되네 2번 직업 여러 명인 свои 귀 Socis 145oden 천지 이 pren 상호가 이렇게 큰 거면, 와 상호가 되죠. 아 이게 분화구 있는 거 진짜 처음 옵니다. 여기 신기하다 진짜. 밥 부리는 것도 안 먹고 싶어요. 여름에 오면 근데 진짜 죽이 죽이니까. 봄이나 여름에 오면 진짜 산박한다. 물 질감거리는 거 보면 수심 한 200m. 진짜 많다. 200에서 300이라네. 괴물도 살겠는데. 한라산에 백로 땅은 마르고, 가뭄 있으면. 여기는 아직 안 마른데. 백두산 뻗어내린 복병산 위에 배달의 정신으로 솟아났습니다. 뭔 노래지 이거? 이 노래 모르냐? 학교는 우리 교과제? 중학교 교과. 대덕원중학교 교과. 아 그거 해야 된다. 그 미스터 페리님. 아 그거 진짜 오글거리게 해야 되니? 뭐라고 하는데? 김태원? 태원이 형 사랑해요. 태원이 형? 백수한 천지에서 외쳐봅니다. 태원이 형 사랑해요. 태원이 형 사랑해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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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기 형 우리 우리 같이. 야, 쟤. 야. 호구야. 3, 2, 1, 2, 3. 1, 2, 3. 2019년 갔죠? 2020년이 5,5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천지의 기운에 안 좋았던 그 묵었던 것들 다 씻어내리고 2020년도에는 다들 좀 새해 복 많이 받고 저희 그 포드 굴라이프도 좀 야 굴라이프 오피셜 굴라이프도 좀 복 좀 많이 받고 후원도 좀 많이 받고 올 한 해는 행님 누나들 그리고 우리 둘이도 모두가 좀 잘 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되나 여기? 전화 터지나? 터지긴 터지네 와 판호한테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판호가 하필 또 통화 중이네 인마가 아씨 이 눈치 없는 자석 재출아 배초리 안 맞은 지 오래됐지 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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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이나? 내가 까보인다 안 보이나? 터지긴 터지나? 어 봐봐 봐봐 화면이 화면이 안 보여? 어 어 판호 여기 천지다 천지 백두산 천지 봐봐 화면 안 뜨나? 아 화면이 빨갛다 아 진짜 봐 아 소리는 들리는데 아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빨갛다고? 아 니 진짜 이 백두산 전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영통했더만 와 진짜 재수 가출했네 안 되는 거? 진짜 가출한 자석이네 미안하다 백두산은 천지 보이나? 천지 코앞이다 천지 코앞이다 천지 코앞에 있다고 지금 천지 코앞에 있다고 지금 어 뭐 그래 빨리 올라가 뭐 아무튼 재수라 그 맞아 너무 쳤다 갈게 마 우리끼리만 보고 그냥 갈게 어? 어 니 못 본다 거기서 니가 재수입니다 어? 니가 재수인이다 어? 니가 저기 보인다 여기서 극신하는 목걸이라네 여기서 극신하는 목걸이라네 여기서 극신하는 목걸이라네 아 진짜 역대 끝이 있네 역대 끝이 있네 휴게소에서 몸을 좀 녹이다 보니 일행들은 사라졌더라구요 이번엔 우리끼리 정상에서 내려와 천진물이 흐르는 장백폭포로 이동했습니다 창발버터폴 1km네 1km 가서 장백폭포 보고 내려오면서 온천광장 있네 acá 어차피 달군inhas 감사합니다.